아무 노래나 그냥 틀어주도 할 수 있다는 거죠? 네. 2배속입니다. 네. 몇 번 하실 거예요? JD1이기 때문에 1번 가겠습니다. 1번 음악 주세요! 그녀에게는 Look at me! 이제 준비, 나 오늘 봄 미쳤다! 길을 비켜라, 지궜다! 자 점수 봅니다! 자 과연! 73점! 아... 최애 점수입니다. 네... 오, JD1도 되게 속상해하네요? 아니요, 아니요. 속상한 척 방송을 위해서. 오, 감정이 있는 거 같은데. 친밀감! 아, 친밀감. 이게... 참...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? 2배속이? 조금 드셔드려요? 아니요? 그냥 저 AI니까. 할 수 있죠. 몇 번 갑니까? 5번 가겠습니다. 5번? 아, 퀸카! 퀸카, I'm high. My boo and boo is a smile. 널 봐, I'm star, star, star. 그래, 내가 봐도 난. 퀸카, I'm high. My boo and boo is a smile. 퀸카, 퀸카. I'm taking on the wrong hand I'm a king guy You wanna be the king guy I'm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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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 guy 됐어요! 점수 갑니다! 나중에 저 결혼할 때 79점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, 올라가요 오해보세요 저희는 오늘 괜찮아요? 진짜 힘든데 이게 2배속이 쉽지 않아요 좀 낙서드려요? 1.5배? 아니요, 뭐 괜찮아요? 저희는 괜찮아요? 계속 가죠, 그냥 자, 이제 3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도전이에요 마지막 도전 이게 번호를 잘 뽑아야 돼요 아예 늘은 발라드 하면 편하단 말이야 뒤쪽으로 좀 가주는 게 좋아요 20번 아예 뒤로 20번입니다 페이 여보세요 아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여보세요 아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, 이 노래가 나오네 야, 이거는 역사적인 노래입니다 그냥도 빠른데 2배속으로 부릅니다 여러분, J.D.1이 부릅니다 AI 게이 역사 J.D.1 난 AI 할 수 있어 오케이 3, 2, 1, let's go! 야, 비쏘어 ILK 최종 실패! 자, 여기서 최종시프의 스티커는 못박이 되었습니다.